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암플러스균,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걸 가지고 여러가지 발효음식을 만드는 동영상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거의 1000개 넘게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사는데?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하면 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게 발효식초를 사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글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서 그냥 발효식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께 막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인균이죠. 유인균. 유인균이라는 것은 유익한 인체균이라는 뜻입니다. 유인균 발효식초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사이트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맨 후에 구글에서 나타나는 맨 후에 나타나는게 유인균 발효식초 저희들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이 나타나고 있고 그 밑에 나타나는게 유인균 발효식초 해가지고 행복한 발효 세상. 이거는 저희들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후에 있죠. 윙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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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치면 저희들 식초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샵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제 뒤에 보면 구글 검색을 할 때 챗GPT랑 같이 검색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앱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공짜로 쓰는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공짜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챗GPT, 인공지능으로 유인균 발효식초를 치게 되면 여기에 나옵니다. 글자가 유인균 발효식초는 과일, 곡물 또는 쌀에서 만들어진 식초로 유익균 중 하나인 유인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익한 균들이 엄청나게 많죠. 셀려야 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간들이 발견한 유익한 균만 해도 어마무시하지만 발견 못한 것은 더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세상에는 유익균들이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해균들, 사람한테 해로운 균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 유해균이죠. 그거 가지고 완전히 기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해,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균들이 만약에 한 천마리 다 그러면 유익균, 사람한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균들은 그거의 수십억만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억만배면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만약에 지구상에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균들이 많다 이러면 인류는 이미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익을 끼치는 균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류가 그동안 이렇게 번성하면서 살아남은 거죠. 그러면 유행균들을 다 없애면 안 돼. 다 없애버리고 싶어 이러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들이 없으면 군대인데 군인이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안 하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군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니까 싸울 적이 없으면 군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긴장을 하고 훈련을 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전부 사람한테 좋은 균만 있다고 하면 아마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나쁜 균들이 있음으로 해서 유익한 균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인공지능 이 뒤에 보면 인균 발효식처가 어떻다면서 쭉 이렇게 세계적인 인공지능 채취PTS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유인균 식초샵 이걸 치면 돼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쳐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쇼핑몰로 주문을 하면 참 좋은데 아 나 정말 할 줄을 몰라. 저희들 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화로 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발효식초 해가지고 여기 한 그땅 나오거든요. 그냥 클릭하고 주문을 하시면 사실은 돼요.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유인균이나 유인균 발효식 유원플러스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주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다 주문하면 돼요. 청국장도 있고 아로니아 발효식 소금도 있고 동충화초 발효소금도 있고 저희들이 만드는 거 간장 그다음에 멸치 액젓 다 여기서 그냥 주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나 번거로워 귀찮아 도무지 하기 싫어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밑에 있죠.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걸 해놨습니다. 지금 보이죠? 자 옆에 이렇게 지금 이거 보입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봤는데 요 보면 이제 유원플러스균 구입무늬 이제 뭐 유인균은 이제 이겁니다. 옛날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100g 한 통에 6만원 요거는 12만원이에요. 똑같은 크기는 똑같습니다. 100g에 12만원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조금 비싼 게 좋죠. 여러분들이 뭘 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매해야 돼? 뭐 쪽 하면 요 밑에 보면 문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문자 전용 번호. 문자 전용 번호 해가지고 010-5911-5550 이렇게 해 놨는데 문자도 되고 그다음에 전화도 됩니다. 전화도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은 계속 연구하고 발효실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를 잘 못 받아요. 또 좀 뭐 하여간 쓸데없이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로 이걸 물어보면 저희들이 금방 답변하는 경우는 가끔 있고 한참 뒤에 답변합니다. 한 서른 시간 뒤에. 그냥 막 하는 일 놔두고 그 문자 가지고 우리가 답변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답변은 합니다. 답변은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 전용 번호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찾아도 되고 안 그러면 아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제가 그거 저 보여드렸죠. 이제 구글에서 이제 유인균 발효식초 이렇게 치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쇼핑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는 이제 요거가 이제 우리 회사 음? 이게 똑같은 쇼핑몰이네? 하여간 요거에 치면 돼요. 방금 요거에 주소 있죠. 요거 딱 치면 저희들이 회사 나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요렇게 행복한 발효 세상 해가지고 요렇게 치면 이제 구글에 나오거든요. 나오면 요게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해가지고 짜들 한긋떡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회사 소개해가지고 뭐 우리 회사는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어쩌고저고저고 이렇게 쭉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뭐 요렇게 해가지고 쭉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유인균이 도대체 뭐야? 뭐 여러분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설명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프로바이오틱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제 하루 업무 중에서 거의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유원플러스균 유인균 이거 구입 어떻게 하면 되느냐 쇼핑몰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어려우면 이제 방금처럼 이제 문자 전용 번호 이 번호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로 간단하게 물어보면 돼요. 유인균 구입하고 싶어요. 유원플러스균 구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그 저 한 금방은 답변이 안 가더라도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전화를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답변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의할 때는 문자로 면만하면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늘 뭐 하는 일 없이 좀 바쁘다 보니까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간 날 때 전화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